으아아아악 아니 잠깐만요 이거 ㅅㅂ 뭐 뭐 어 아니 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아하 1리터 뽑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? 나도 뒤지겠다고 오케이 떴다 아 물 골드니? 저희 거래하시죠 제가 롤 플래티넘이라고 하셨죠? 제가 한판 저격해가지고 잠깐 어뷰 해드릴게요 이거 티 안나게 한판 써주세요 헐? 빅 헐 램프 판다구요? 영상 자료 남깁니다 아 콤보 삑사리 콤보 삑사리 어허 거래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군 그냥 실력으로 이길게요 미친? 황! 삑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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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군 오징어 까비 오징어 아니 왜 자꾸 카운터가 나 내가 칠라버려 그냥 뭐야 이거 아 아 어어어 징그러 어어어 징그러 어어어 징그러 어어어 넘어가 좋았어 딱 대 일로 오세요 일어나 일어나라구요 오케이 뭐야 아 아 지랄 짚 짚 바깥 아 아 좋았어 마이턴인가 야 시발 이거 뭐 때려야되냐 근데 어 존나 징그러 에라이 한 번 더 찔러 오어허 오어허 딱 빼세요 뒤졌다 흐어양 좋았어 야 뭐해 아 바보야 어어 하지마아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쇼 뭐 못 때려야돼 저거 아 그만 그만하세요 아 제발 아 아니 쭈마 맞는게 없어 에아아아아아아아 왜 안마 오케이 으어어허어 좋았어 고도의 심리전이였다 좋았다잉 아 야 미친 야 오프가 이걸 좋아요 자 일어날 때 심리전 흐악 중단 아 개 오졌다 이것이 클라스 아 제가 오늘 택풋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물골드님 귀속말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아니 택풋 찍기가 이렇게 힘들었나? 자 저희 그걸로 하시죠 깝치기 없기빵 제가 옛날에 밤왕령이랑 많이 하던건데 깝치기 없기빵이라고 패자는 승자 앞에서 철권에 대한 1절 언급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100% 질거라구요? 과연 그럴까? 대회장 가서 만나도 아 나 누구랑 해야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말 하면 안돼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대충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? 와 대박 이번에야말로 오징어 오케이 아 이런 스타일 그렇군요 아 이런 스타일의 잡피나가 드물다보니 이겼었나? 간다 아니 이거 피 이거 오빠가 피하는건 좀 와 아따 오 아니 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아하 아하 아 맞아 그때 그때 했던 잡피나는 저 패링이 없어가지고 어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어쩐지 내가 처음 상대해보는 스타일이잖아 아 아 어떻게 막을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라이 씨밤 모르겠다 개같은거 진짜 뭐 때려야 되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오오 뭐야 뭐야 좋아요 어어 어어 이번에는 오징어겠지 오징어 아이쉬 아 msv님 7개월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게 스타일은 그때랑 비슷하신데 하지만 이제 파악이 끝났습니다 파악 완료 제대로 갑니다 파악 다 끝났어 오케이 스펙데시를 따라갈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라운드 원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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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차 여가드! 가 아니네 아니 뭔 닿지도 않냐 아닌가? 닿았으면 더 죽었으려나? 아니 킹 이거 뭐 때려야되지? 괜찮 괜찮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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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 침착 아이고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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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갑자기 멈췄더니만 똥컴의 렉이..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아 이거부터 갑자기 멈췄길래 어 뭐지 이러면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답이 있구요 아 물걸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씨 손.. 손을.. 손도 안 닿네 PDF로 캡처하였다고요? 아이 저희 사이에 무슨.. 그러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? JPG로 봐주십시오 아 맞다 그리고 님들 제가 아까전에 그.. 오늘 제가 좀 부상 당했다 그랬잖아요 부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